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벌레님께서 인체도형과 더욱 친숙해지고 싶으면 빨리 중급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초급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초급에서는 근육해부학이 나와있고 그리고 인체도형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과정이죠 초급은 도형화를 그리면 움직임 그리고 하이앵글, 노우앵글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니까 근데 만약에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움직임과 동작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체이기는 하지만 움직임에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넣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해부학에 두느냐 아니면 목적을 정말 자연스러운 액팅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액팅에 먼저 줄을 두고 그러니까 인체 도형화에 줄을 뒀죠 줄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형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참고자료들을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근육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부학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요 사실 인체를 해부학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건줄로만 알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는 해부학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해부학을 많이 해서 자유롭게 동작을 창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육들에 전부 다 가려져가지고 동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동작 그리고 싶은데 근육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작이 안 보여요 자유롭게 못 그리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액팅이 부족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로키를 많이 하면 대체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근본적인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로키보다는 도형화라는 것을 익히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크로키를 하든 아니면은 해부학을 붙이든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자유로운 인체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기에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그림을 빨리 늘리고 싶다면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클립스튜디오라는 강좌를 만들고 있는데요 클립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연재를 하다가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연재를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여를 하면서 어떤 뭐지 하여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코믹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어요 클립스튜디오의 이전 버전이죠 코믹스튜디오 이전 버전인데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코믹스튜디오로는 다른 분들하고 작업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클립스튜디오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클립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빨리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게 호환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작업 속도가 안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엄청 막 연구를 막 하게 된 거죠 빨리 막 이거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한 번 알게 되면 그 기능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한 번 알게 되면 그 기능을 바로 쓰고 레이어 기능을 한 번 알게 되면 그 기능을 바로 쓰고 그러니까 배우는 배움과 동시에 바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배움과 동시에 바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나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마치 스펀지에 물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야 필요성이 느껴져야 가장 잘 늘게 돼요 근데 밤벌레님께서는 도영화를 더 하고 싶은데 근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면 도영화로 더 넘어가셔도 돼요 중급 도영화에서는 그 초급 도영화에서는 도영화로 인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중급 도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그렇게 뭔가 하여튼 구조가 있는 인체 도영화를 가지고 달리는 동작이라던가 매달리고 뭐 공격하고 던지고 막 엎드려있고 눕고 요런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니까 도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도영화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냥 중급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도영화가 더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다가 근육이 갑자기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초급으로 가서 다시 근육 들으면 되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지루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수학 공부 하기 싫은데 자꾸 수학 공부하라 그러면 갑자기 눈이 막 추우를 다른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게임할 때는 그렇게 막 잘 돌아가던 머리가 수학하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돌처럼 굳은 거 같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필요성이 아직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 네가 수학에서 이 부분을 잘하게 되면 돈 100만 원 줄게 이래 봐요 그럼 100만 원 받으려면 수학 엄청 열심히 하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니까 필요성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그림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님의 시라님 맞나요? 시라? 시라? 실? 아 모르겠다 하여튼 시라님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쥐는 법과 타블렛 쥐는 법이 다른가요? 음 그래요 어 자 뭐 일단 제가 한번 정리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과 타블렛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 직감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 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느꼈었으니까요 왜냐면 연필로 이렇게 바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막 그냥 바로바로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연필을 대는 곳에 이렇게 연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대는 곳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 직감성이 있습니다 직감이란 것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죠 그쵸? 그러니까 직감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뭔가 이 갭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게 확실하게 감각이 있으니까요 연필에다가 바로 그리면 종이에다가 그리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타블렛에다가 그리면 보통 음 이렇게 뭔가 경제력이 그렇게 막 풍부하지 않다 혹은 나는 이렇게 직감성보다 그러니까 그냥 창 위에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좋은 모니터 색감으로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액정 타블렛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감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블렛에 그림을 그리면 자 일단은 연필이 타블렛 펜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모니터에 그림이 뜨잖아요 이렇게 모니터에 그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직감성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연필도 아니라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뭔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데 약간 옆에서 이렇게 또 선이 생겨 그러니까 직감성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 그리고 미끌미끌 거리고요 그러니까 종이는 막 마찰이 있고 장력이 있어서 막 까끌까끌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림 그릴 때 맛이 나잖아요 근데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다 유리고 그리고 뭐 필름을 씌웠다고 하더라도 필름도 무슨 비닐이고 그러니까 종이보다는 어 훨씬 더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자 근데 어 직접 여기다가 타블렛에다가 어 직접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도 근데 이게 좀 유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긋는 거를 바로 이렇게 쫙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직감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블렛으로 그릴 때는 미끄러운 것도 있고 직감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을 많이 넣게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데 사실상 보이는 화면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감각이 내 손이 내 머리가 눈이 막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막 엄청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손이 긴장하니까 연필을 잡은 것처럼 편안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힘주게 되고 평소에 연필 쥐는 방법이랑 다르게 쥐게 되고 더 힘주게 되고 마음대로 선이 안 나가게 되고 긴장하니까 당연히 굳어있으니까 선이 잘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점점 연필 잡는 거랑 타블렛 잡는 거랑 굉장히 갭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필과 타블렛을 구분하는 연필과 타블렛을 쥐는 방법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타블렛을 오랫도록 사용을 하고 판형 타블렛에서부터 뭐야 이런 신티컬하고 야 꺼져 욕한 게 아니라 없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에는 연필 잡는 방법이랑 타블렛 잡는 방법이랑 동일시해야지 가장 좋은 그림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블렛으로 계속 연습 저는 이제 웹툰을 연재를 해보시면 알아요 연재를 하시면 연필을 잡는 것보다 타블렛을 잡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시간이 요즘에는 뭐 수작업으로 해서 스캔하는 분들 별로 없죠 올 타블렛 올 CG 올 컴퓨터 작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블렛을 잡는 기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연필 파지법 혹은 이런 펜 파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타블렛만 잡게 되면 이게 계속 긴장이 들어가서 손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굉장히 어깨가 아프다거나 굉장히 무슨 뭐 하여튼 엄청 엄청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플 수가 있어요 뭐 인대가 늘어 뭐 하여튼 막 굉장히 막 디스크가 나온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 그럴수록 수작업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수작업으로 그리는 감각을 최대한 손에 익히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바로 타블렛으로 돌아가서 수작업을 했던 그 감각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서 연습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은 언젠가는 연필 잡는 방법이랑 타블렛 잡는 방법이랑 그리고 힘을 넣고 빼는 요런 감각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어 통일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연필 잡을 때는 요렇게 살짝만 그어도 연필이 나오는데 타블렛 잡으니까 세게 그어야지만 진한 선이 나오네 그러면은 타블렛 뭐야 그 필압 조정 있죠 필압 조정을 조금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근데 조절을 했는데도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브러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브러쉬의 뭐야 필압이라던지 나오는 어떤 농도라던지 요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연필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연필로 하나 아니면 타블렛으로 하나 뭐로 하나 뭐 펜으로 하나 다 똑같은 파지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연필에서 가장 편안한 파지법을 타블렛으로 옮겨왔을 때 가장 장시간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장시간 어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잡는 방법이 잘못됐는데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빨리 떨어져요 집중력이 많이 빨리 떨어지면 뭐 그림을 그리기가 싫어지죠 어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직업이 돼버리니까 완전 싫어 완전 하기 싫어 짜증나 놀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정확하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어떤 어떤 특정한 이유로 정말 힘들어지거나 진짜 막 하여튼 긴장된 상태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연필 자체를 가볍게 지고 가볍게 진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어 능력까지 가게 되면 어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문제는 아이디어인 거죠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만화 그리기 싫다 그러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서 만화 그리기 싫다 이러면은 음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음 여기까지 하고요 음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필 지는 방법과 타블렛 지는 방법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어 연필이나 타블렛을 사용을 하면서 손이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어 그런 방법으로 연필을 잡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어 파지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필을 지는 방법을 어 수작업 유튜브에 수작업 영상 들어가 있죠 선긋기 영상 선긋기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연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수작업 선긋기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로톤 아카데미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필 긋는 방법 연필 잡는 방법 선긋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따라 보시면 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음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리는 강좌는 따로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어 근데 나중에 단가 강좌로 이제 인체 고급 응용 강좌로 구성을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머리카락 뭐 굉장히 다양한 머리카락이 있죠 긴 머리 짧은 머리 뭐 파마 머리 땋은 머리 뭐 세운 머리 뭐시기 뭐시기 무슨 뭐 투블럭 머리 아니면은 머리에 막 무슨 문신한 것처럼 머리카락을 남긴 머리 이런 다양한 머리카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머리카락들을 그리는 방법을 단가 강좌로 설명을 해서 뭐 한 1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어 만들 예정이니까요 하여튼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성현우님께서 약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타블렛은 연필보다 두꺼워서 연필과 비슷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근데 저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 지금은 고무패킹을 어 씌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연필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잡고 싶다 하시면 타블렛 펜의 앞부분을 돌리시면은 고무패킹이 빠져요 자 이렇게 타블렛 펜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지우개죠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제 앞부분 캡이에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사실은 얇아지는데 너무 두껍게 그랬네 하여튼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버튼이 있죠 우클릭 왼쪽 클릭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 하여튼 버튼이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어 타블렛 펜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앞부분에 있는 타블렛 캡을 이렇게 돌려서 빼시면은 요 고무패킹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무패킹을 벗겨내면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요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좀 뼈대만 남는 느낌으로 자 요런 느낌으로 타블렛이 바뀌어버려요 자 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요 연필로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연필 지는 느낌이랑 비슷해집니다 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연필 지는 느낌이랑 타블렛 지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만들 때요 어 고무패킹을 빼버리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얇기를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했었어요 어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한 상태로 거의 동네이사라는 웹툰을 만들었었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음 이 상태에서 그 작품을 다 했어요 어 하여튼 아무리 돌려봐도 무반응 뭐 그러게요 타블렛 종류에 따라서 이게 안 빠지는 것도 있나봐요 근데 한번 열심히 잘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렇다고 부러트리지는 마시고 하여튼 어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나요 죄송합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다음 강자는 어떤 것인가요 머리카락 강자였으면 좋겠어요 어 시라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맥락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우님께서도 자 어 다음 강자는 컬러 강자가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서 써있죠 컬러 강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 컬러 강자는 어 그냥 그냥 웹툰에서 사용되는 그냥 이렇게 붓기 혹은 스크린 막 혹은 오버레이 그냥 깔기 뭐 요런 요런 덕지덕지형 컬러가 아니라 우리 왜 어 정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빛과 그림자를 활용해서 강조를 시키는 디즈니나 픽사의 컨셉아트 같은 느낌처럼 완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그분들은 막 뭐 그림자와 뭐 반사광과 무슨 뭐 남반사 무슨 반사 아니면은 무슨 역광 요런 것들을 완벽하게 색채학으로 써도 그리고 명암학으로 써도 어 굉장히 잘 익힌 분들이 그리는 거라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근데 완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자와 빛과 그리고 색감 색감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강조하는 것 원하는 곳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연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컬러가 단조로운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컬러 감각이 훨씬 더 좋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막 단조롭게 막 붓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막 노을 지는 분위기다 그러면 노을 지는 진짜 오 노을이 지고 있어 라는 느낌이 확 들도록 있잖아요 색감을 조정을 해서 어 이렇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요 이제 커리큘럼을 다 짰습니다 커리큘럼을 거의 한 일곱 번 고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너무 보편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더 진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머리카락 강좌는 단가 강좌로 예정되어 있구요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구요 하여튼 밀린 강좌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 그러면은 어 이번 질문 답변은 잠깐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잠깐 어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